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정보를 다루는 X계정에 따르면 딜런 피터스가 롯데자이언츠로 이적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트윗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17일 MK스포츠 기사에서 이미 롯데의 영입후보로 거론되었던 선수인데요. 이대로라면 지난 2년간 롯데 선발진을 이끌었던 반지환은 안녕을 구하게 되었고 롯데는 외국인 선발 2명을 윌커슨과 피터스라는 일본 프로야구 출신 투수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윌커슨의 성공적인 KBO리그 안착을 본 것이 롯데가 피터스를 영입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피터스의 커리어를 간단히 살펴보면 1992년생 좌투수로 프로필상 사이즈가 그리 큰 선수는 아닙니다.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2014년 10라운드로 마이애미 말린스에 입단했는데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고가는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마지막으로 2023년 시즌에는 일본에서 뛰었고 18경기 6승 5패 100.2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 대책점 3.22를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보다는 마이너리그 성적이 좋았고 마이너리그보다는 일본 리그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피터스가 던지는 주요 레퍼토링은 직구,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인데요. 직구 최고 구석이 150을 간혹 찍긴 하지만 평균 구석은 140km 중반 정도에 형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직구를 받쳐주는 변화구는 커브와 체인지업 조합을 주로 쓰는데 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던질 수 있는 모든 공들에 대한 커맨드가 좋다는 것으로 구이밍당 볼레토형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레퍼토리도 다양하고 재구도 좋은 선수고 아시아 야구에 대한 적응도 마쳤기 때문에 KBO 리그 적응도 수월할 것이다 라는 장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KBO 리그의 복수의 팀이 영입 경쟁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2020년부터만 보더라도 단 한 시즌도 거르지 않고 부상으로 적지 않은 기간을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 부위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상들이 커리어 내내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닝 소화 능력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시즌을 치르는 동안 한 시즌 100이닝 이상 던진 시즌이 단 3차례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걱정입니다. 결국 피터스의 성공 여부는 건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다면 반지 이상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반대라면 롯데는 고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입니다. 구단에서 면밀한 메디컬 테스트와 함께 부상관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만일의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2024년부터는 KBO 리그의 대체 외국인 제도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부상 공백에 대한 걱정을 조금을 덜 수 있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긴 합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라는 것은 기존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칠 경우 해당 선수를 재활선수 명단에 등재하고 그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대체 외국인 선수를 출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합류한다고 알려진 딜런 피터스가 2024년 롯데 선발진의 키맨이 되어줄 수 있을지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